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출력 제한을 가중시킬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적절한 추진과 함께 가족 명의로 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제주도 고위공무원의 부당 행위가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본사는 2020년 6월부터 제주 지역 신규 태양광의 개통 연계, 즉 기존 전력망 연결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잉 발전으로 출력 제한이 급증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전 제주본부의 한 직원이 이 같은 방침을 어겼습니다. 제주 지역 신규 태양광 발전소 111곳을 임의로 전력망에 연계시켜준 겁니다. 길게는 3년 후에야 발전이 가능했던 태양광 발전소들이 조기에 발전 개시되는 특혜를 받았고 출력 제한은 2배가량 더 심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특혜를 받은 발전소 가운데 6곳은 제주도 모 국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소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국장이 발전소 부지 매입과 설비 유지 관리를 하는 등 겸직 신고 없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해당 국장이 서귀포시 국장과 제주도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사촌 이내 친족인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와 개발 부담금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도 부적절하다며 제주도에 주의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국장은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행정 절차 등은 본인이 직접 결제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일을 조금 도와준 것일 뿐 영리를 위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